꽃다운 19번 연지 찍고 시집 와서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백날을 하루같이 자식 걱정에 보낸 한평생 주름진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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